아... 안녕! 나 4일만에 씻음 내가 4일만에 씻어서 백승수 신났어 호라 왜 이렇게 신났어? 엄마 씻은 게 그렇게 신나? 오 엄마한테 좋은 냄새나 호뚜야 엄마 씻었죠? 어때? 어때? 냄새? 호뚜야 엄마 씻었다 호뚜야 엄마 씻었다 어때? 4일만에 씻었어 엄마 씻은 걸 그렇게 신기해? 신기해 할 일이야? 호뚜야 엄마 엄마 씻은 거 신기해? 호뚜야 엄마 씻었다 호뚜야 엄마 씻었어 호뚜야 엄마 씻었어 애들 반응이 좋네 자주 씻어야겠다 호뚜야 강아지들한테 왕따 안 당하는 법 목욕할 법 호뚜야 엄마 씻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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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말을 했다 엄마 머리 헤네 germ 호뚜야 엄마 머리 헤네놨 호뚜야 엄마 마음에 뺏겨 혀뚜야 엄마 마음에 뺏겨 호뚜야 엄마의 안내 안쪽에 안내 머리 좀 말려야겠다 아 머리 좀 말릴게요 머리 금방 말랐다 이렇게 하니까 꿀팁 됐다 머리 엄마 뿌리 화이팅 어지러워 왜 이렇게 하는 머리가 말리말라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이상하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으악 으악 진짜 오빠 머리 흔들어 머리 감아줘 잘 돼 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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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